어서오세요. 프리티 다육입니다. 마치 오늘은 봄날 같습니다. 바깥에 그냥 바람이 살짝 그... 이렇게 얼굴에 스쳐가는 바람이 꼭 그 봄날에 그... 약간 꼽히기 전에 그 추위 있잖아요. 그런 날처럼 날씨가 딱 봄날입니다. 봄날. 너무 좋아요. 이런 날... 아까 우리 고객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. 물이 너무 말랐거나 한 아이들은요. 살짝 물을 좀 주셔도 상관없고요. 대신 이제 입장에 물이 닿았으면 입장에 물 잘 털어주시고요. 입장에다가 물을 안 주시고 밑에다 주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물 좀 살짝 테두리 쪽으로 해서 물을 좀 한 바퀴씩이라도 둘러주시고요. 그게 꼭 이제 깍지 걱정되신 분들은 약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. 활착이 이미 된 아이들이요. 그런 아이들은 이런 날씨에 주시고 통풍 관리 잘 하시면 되세요. 이런 날은 지금 저도 열어놨지만 문을 살짝... 지금 이 시간부터 한 3시 사이까지는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... 어우, 이 아이가 예쁘죠? 이 아이가 지금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너무 저녁에... 늦은 시간에 찾지를 못해서 못 보여줬던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우리 매냐님이 키우고 계신 황비향. 황비향 예쁘죠? 아주 예쁘죠? 얘는 또 왜 이걸 들고 나왔어? 그러시는데... 이거는 제 거. 7월 17일 날 제가... 이 아이가 진짜 오래된 아이를 했잖아요. 이 미니 황비향이. 저한테는 정말 오래된 아이입니다. 지금 뿌리 활착 다 했어요. 이제. 그래서 7월 17일 날 제가 재연절 날 심었네요. 한여름에. 한여름에 우리 고객님들 힐링시켜준다고 제가 식지했던 아이죠. 이 아이는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끊어서 제가 갖고 있던 오래된 아이 진짜... 제가 여기 이전에 해갖고만도 4년을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전 매장에서부터 계속 저하고 같이 왔던 아이니까요.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예뻐지고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내면서 또 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? 지금 우리 맨야님. 맨야님도 이 아이 작년, 재작년, 2021년. 어... 21년에 식지해놓은. 우리 맨야님은 21년에 식지해놓은 거고요. 저는 이제 한 몇 년을 갖고 있었죠. 거의 한... 꽤 됐을 거예요 아마. 정확히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놓으니까. 그리고 또 이게 날짜가 의미 없는 게요. 제가 그 날짜를 쭉쭉쭉 다 적어놨으면 모르는데 이게 재식자면 또 재식지한 날짜를 적어놓거든요. 재식지한 날짜를 적어놔야만이 또 내가 언제 식지해 얘 아이를 분갈을 해줬나 그거를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전 거는 또 없애고 제가 날짜를 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얘는 작년 7, 5, 17일날 여름에 식지를 한 아이네요. 그래서 이 아이. 이 아이가 왜 여기 또 나와있냐. 이 아이 전번에 우리 저기 분에 민공방 분에 제가 식지했던 아인데 민공방 분이 고객님이 찾으시는데 그 아이 밖에 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라도 주세요. 그래서 이 아이 그 화분이 뽑혀서 이제 집을 시집을 보내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만 이렇게 홀락 남아가지고 지금 이 홀락 남아있는 아이를 제가 여기다 다시 식지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때는 민공방 타원형 사이즈였고요. 지금은 이 아이가 내집경이 10cm예요.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10cm죠. 딱 10cm.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꽂아주려고 얘는 지금 꽂아야 되겠죠. 그때 뿌리를 다 잘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끊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저 같은 경우는 끊어야 많이 분갈이를 한 것 같고 시원하고요. 속이 시원해요. 그래서 끊어서 다시 제가 식지를 해야 어우 잠깐만 틀자 너. 얼굴이 이쪽이다 얘. 얼굴도 못 찾어. 멍충이 같이 이제.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. 얘는 이제 자.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얘는 뿌리 이제 활착하는 게 얘는 여기서 숙제입니다. 너는 뿌리 활착을 이제 열심히 하자. 영차영차. 날도 좋고 요런 날이면은 뭐 요런 날 꼭 한 모금이라도 애들 물 주시거나 약을 주시면 아이들 옆면 시비도 괜찮고요. 입장에다가 물 좀 주세요. 너무 시들거리는 아이들 입장 바로 털어내지 마시고 한두 시간 놔뒀다가 그 이후에 털어내셔야 되세요. 효과가 없어요. 바로 털어내시면. 그렇게 해서 그 입장에 살짝만 뿌려주는 걸로도 아이들이 음 아주 얼굴이 빵빵해지고 예뻐져요. 자 이렇게 해서 얘는 1월 1일 날 식지한 거라고 써있는데 제가 요거를 오늘 날짜로 고쳐서 제가 오늘이 9일이니까 9일로 고쳐서 제가 여기다가 꽂아 놓겠습니다. 너는 또 새집 찾은 거야. 어? 예쁘네요. 지금 분위기를 비슷하게 어 비슷비슷한 지금 요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. 그러니까 밑에 뿌리를 끊어주면은 끊을 뿌리를 끊어주고요. 제가 요즘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여기서 살짝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거나 아이들 입장을 떼주면서 어 이렇게 입장 하나씩 떼잖아요. 그 사이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목대에서 이 아이도 목대에서 아가가 많이 진짜 미니왕교양도 목대에서 아주 떼글떼글 목도리가 되는 아이예요. 그래서 한 번씩 한 번 키워보세요. 괜찮습니다. 아주 예뻐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왜 들고 나왔냐. 또 자랑질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. 자랑질이 아니라요. 자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자 이게 그때 뭔넘 목대 있는 아이 나갔던 거잖아요. 어 제가 12월 27일 날 했네요. 어 요것도 파란색 목대 있는 아이 이거를 제가 다 뜯었어요.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적심 파란색이었죠. 이게 목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.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목 치마 입은 데를 이렇게 뜯었어요. 그냥 이렇게 뜯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상처 안 나게 어 아이를 그냥 쭉 잡아당기면은 이게 다 찢어져서 거기 상처 나면 아플 수가 있어요. 잘 살살살 이렇게 해서 어 파란색은 깨끗하게 잘 떨어져요. 또 요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자리에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어 아이들 또 충격을 주면 또 새꾸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은 정말 고약한 녀석이죠. 치마 아주 햇빛을 많이 봐도 치마를 입는 녀석이 요 녀석이에요. 그래서 요거 아우 정말 집에서는 조금 기르기가 꺼려지는 아이죠. 키핑장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햇빛 제일 좋은 거 찾아주면 괜찮은데 자 요렇게 요 정도 뗐어요. 제가 어 그러면은 여기 목대가 조금 드러나겠죠. 일부러 뗐습니다. 목대 눈에 만들려고 요거는 이제 필하신 분들 드리고요.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넌 잠깐만 있어봐라. 제가 얘를 여기다가 식재를 할 거예요. 깔아놨네. 숯볼 조금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좀 넣고 이렇게 써 어우 색감 너무 이루어. 환상이야 정말. 황병 황병도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. 제가 저렇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게 목대가 고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뿌리 뿌리고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아이들은 뿌리를 한번 저렇게 잘라주는 거 말고는 쟤도 굳이 해준 게 그렇게 없어요. 제가요. 얼굴 이상하면 그냥 무조건 저는 얼굴이 한쪽이 뭐 약간 무름병이 오는 것 같다. 약간 깍지를 타서 얘가 아프다. 그러면 저는 일단은 무조건 화분에서 꺼내요. 꺼내가지고서 뿌리 시원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짤를날에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식재를 하거든요. 그래야 제 속이 시원합니다. 자 얘는 뿌리가 좋아요. 요대로 식재를 하세요. 그리고 적심 자국 있죠. 여기까지만 덮을 거예요. 제가 아무래도 적심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. 적심 자국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게 안 예쁘죠. 좀 묻어놓으면 깜짝 같잖아요. 자 요렇게 적심으로 안 될 수가 없어요. 이 자연군생이라는 거는요.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진짜 자연군생 만드는 시간에 이 적심을 하나 잘라놓잖아요. 훨씬 훨씬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적심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적심군생도 엄청 예뻐요. 자연군생만 대우받는 쪽이 아니잖아요. 자연이면 더 좋겠죠. 근데 자연은 조금 아무래도 가격도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품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자 그래서 요렇게 아주 쉽죠.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활짝 하는 게 목적이에요. 자 요렇게 해서 뿌리 활짝화 시킬 거예요. 저 요즘 막 목대 있는 애들 이 아이 저 아이 다 목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좀 긴 걸로 세울게요. 잡아주면서 아이고 예쁘게 크자. 일단은 뿌리 상태 건강했으니까 속은 안 썩일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상면에서 물 주면서 물만 잘 털어주고 그러면은 얘 예쁠 것 같아요. 얼굴 이하분에 그냥 롱 이하분에 식재하려고 그냥 제가 3구짜리 요 아이를 택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분에 심을 것인지 그걸 정하고 화분을 고르잖아요. 다육이를 고른 다음에 화분을 골라도 되고요. 화분을 이미 선택을 해놓고 나서 다육이를 골라도 되고요. 요 아이는 이렇게 얘가 머리가 무거워요. 아이고 얘 머리 진짜 무겁네. 얘도 어떻게 머리 좀 채울까? 지금 얘 못 넣어도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. 그래서 아휴 좀 배기 싫어도 활짝 하는 동안은 얘가 살아야 되니까 요렇게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미 앞뒤로 세웠네. 아니 먹대 있는 애들은 이거 세우는 것도 잘 세워줘야 이 아이들이 예쁘게 크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황미왕 이따 꽂고 너무 사랑스럽죠? 이 아이들 정말 예뻐요. 근데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딱 붙어서 펴요. 그러면 이 꽃이 딱 붙어서 이렇게 피는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. 이 꽃이 그 타고 이렇게 얼굴을 크게 망가뜨리진 않더라고요. 보니까요. 이렇게 피고 이렇게 오므러졌잖아요.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죠? 요게 바짝 말리면 어머 떨어지네요. 바짝 마르면 이렇게 집어보세요. 핀셋으로 딱 떨어져요. 이렇게 살짝 그리고 요 꽃에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살짝 그 꽃에 띈 자리가 이렇게 살짝 벌어졌다가도요. 햇빛을 잘 보여주면 다시 생성을 하더라고요. 아우 이렇게 목대에서 아가가 엄청 나와요. 요 우리 진짜 요 그냥 무심하게 키우는 매니아님 건데요. 너무 이쁘죠? 요 지금 아가가 사이사이에서 엄청 나오네요. 아 얘가 이렇게 목대가 목대에서 아가가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. 저도 미니향비양은 항상 시집을 보내버려가지고 제가 얘네를 끝까지 갖고 있질 못해요. 근데 이 녀석은 진짜 워낙에 나이가 있어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예요. 그리고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셔서 얘는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안 할 때도 시집을 안 보냈던 아이예요. 요 보면 이렇게 목대 밑에서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나오죠? 목도리 둘러요. 아주 예뻐요. 요것도 기회 되시면 우리 미니향비양 이번에 받으신 고객님들 한번 품어보시라고. 야 예쁘다. 요 아이도 지금 너무 말랐어요. 그날 세상에 꺼내서 시집 보내고 얘한테 아무 짓도 안 해줬어요.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두 시간 있다가 요거 물을 털어줄 겁니다. 물 못 털어주고 집에 갈 때도 많은데요. 얘는 지금 너무 말라서 지금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요 목대 있는 아이 자 요 원노 그때 목대 있었잖아요. 요렇게 뒤가 났겠다.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 전에 제가 식재했었잖아요. 12월 27일 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요기 요 아이 어 어우 좀 돌아봐 자 요 아이 파랑새 목대 있는 아이 또 요렇게 키워보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미니 황비와 어 집을 잊어버린 아이 집을 우리 고객님이 뺏어간 아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집을 다시 찾아서 요렇게 해줬습니다. 어 요렇게 분위기가 똑같은 같은 공방분에 요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예쁘네. 이게 같은 공방분입니다. 같은 공방분에 요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괜찮네요. 그리고 요 황비왕은 요렇게 제 것도 여기 우리 매니아님처럼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 손등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보면 미니마 같고 아유 너무 예쁘다 얘 너 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너 분발해라 그리고 요런 요 아이 정말 예쁘죠. 요 색감이 엄청 예쁘죠.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습니다. 그리고 입장이 살짝 두꺼워졌죠. 또 얘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죠. 어 예쁘다. 얘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에 물도 안 주는데 성장하는 거 봐. 자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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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요렇게 해서 오늘 목대를 만들고 싶어서 파랑새 하나 더 식재했고요. 파랑새는 앞으로 계속 심을 겁니다. 저는 파랑새를 잘 키워보고 싶고 파랑새가 묵으니까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저 파랑새 반했습니다. 요즘 못생기네 파랑새 먼노 아이시그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원래 분감 있는 애들을 못 키웠었어요. 근데 먼노를 한번 키워보고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한 한 매들을 전부 다 하얀 애들 노잘리나 노잘리아 핑크스파 하얀 애들 한번 키워보려고요.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집 없는 애 집 찾아주고요. 목대에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. 파랑새 저렇게 목대 못 꺼내서 식재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